이제는 장보기도 쇼핑도 거의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이 대세가 됐고, 경기 탓인지 구입 때 가격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식품 소비 행태 결과를 김건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부 고영주 씨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장을 봅니다. 거의 모든 식품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또 집에서 받습니다. 마트 가는 횟수가 50% 이하로는 떨어진 것 같아요. 온라인 식품 구매는 올해 44.6%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모바일의 비중이 73.5%로 개인용 컴퓨터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사람들이 오게 하던 대형 마트들마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라는 새로운 판매 전략입니다. 내가 온라인에서 살 상품들을 직접 와서 보는 쇼룸의 기능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 소비 행태가 달라지면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구입한다는 응답은 올해 11.5%까지 하락했습니다. 식품을 구입할 때 예전에는 맛과 소포장을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가격에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 쌀을 산 적이 있다는 응답은 올해 21.9%까지 올랐고, 앞으로 수입 쌀을 사 먹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응답은 떨어졌지만 호주산 쇠고기는 높아졌습니다. 급변화는 소비 행태에 맞춰 우리 농업 생산과 유통도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